서울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살 수 있다는 일간지 광고입니다. 하지만 두 채를 사려면 자기 돈 1억 원 외에 1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. 3.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900만 원대라고 광고한 서울 강남의 이 오피스텔도 전체 세대의 약 11%만 광고 내용과 맞을 뿐 나머지는 분양가가 높습니다. 10에서 20%대의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들도 실제보다 2배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연수익률 14.8%, 연수익률 20% 등 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 광고한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약속하면서도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는 점은 숨긴 업체도 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일간지에 실렸던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조사해 21개 업체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아예 허위 광고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공정위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SBS 한승환입니다.